그래서 자민이 보카 1-17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카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따뜻한거 아닌거지 자 시계 시작해볼까요? CLOCK CLOCK C L O C K OK 구름? 잠깐만요 BLACK B L A C K OK 생각나는거 먼저 하실생각 안나면 우리말로 얘기하구요 발음하고 생각 이중에 지금 쭉 보이는거 중에 생각나는거 우리말 얘기하고 영어소리내고 스펠링 얘기해주세요 잠을 자다 잠자다 잠자다 슬리피 슬리피 슬리피야? 아 슬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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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요 어 왜 어 그래서 슬리피 뭐êm Q E E S S E F P Em 네 이렇게anced이 china Max 가지고 오세요 잠깐만요 좋았어 가지고 오세요 폰 가지고 오세요 네? 선생님이 어제 구글클래스룸 해줬나요 자민이? 뭐요? 구글클래스룸 잠깐만요 해준 기억인데 네 해줬는데요 혜리도 선생님이 해줬지? 네 계속해서 다음부터 생각나는 거 장갑 장갑 글러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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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고요 비행기 비행기 플라인 흑 에이 에이 엘 오케이 좋네요 풀 풀 어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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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철 되면 워터 음음음음음 이러면서 하는데요 슬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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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에이 아 치우세요 아이 티 이 오케이 훌륭합니다 슬라이드 계속해서 어 잠깐만요 유리전 유리전 글라스 글라스 오케이 그럼 글라스는 어떻게 쓰죠 SQL GL E SS 오케이 자 글라스를 안녕하세요 한글로 쓰면 글라스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되요 아 A네요 오케이 그래서 글라스 아 틀렸다 또? 사민아 집중해 자주 다 플럼 플럼 엘 유 엠 그치 플럼 좋구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남은거 구름 방해하다가 덩어리 남았어요 2개밖에 안 남았다 손뼉치다는요? 아, 손뼉치다 구름 구름? 구름 클라우드예요, 소리 아, 클라우드 그럼 어떻게 쓸까요? CL 클라우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D 맞습니까? 클라우드 소리가 기억 안 났고요 그래서 얘는 흔들치자 클라우드예요, 클라우드 그러면 CL L CL 음... A P 클라우드 클라우드 됐습니까? 클라우드 그 다음에 얘는 블락이에요, 블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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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L A C K 이건 블랙인데요 블락 블락 아이고야 블락입니다 네 오케이, 그래서 클라우드 클랩, 글래스 그 다음에 블락 이렇게 틀렸네요 틀린거 다섯번 쓰고 알죠? 네 엄마한테 백점 맞는다 했는데 오늘 잘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성취도가 몇번 몇점인지 성취도 틀린건 있지만 전보다 향상되었기 때문에 성취도 90점이에요 예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핸드폰으로 하다가 16%가 돼가지고 컴퓨터 켜가지고요 아이디를 까먹어가지고 10분 동안 이러고 있다가 겨우 찾아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궁금합니다 됐으니까 좋았어요, 이제 제일 먼저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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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2 3 4 5 5 6 5 4 5